이딴 소리는 사실 안 좋은 소리야 어떻게 알아 니가 갑자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난 사실 그런 말 하기 싫어 알겠습니까? 근데 니가 물론 처음보다는 뭐 공부하는 태도라든지 공부하는 노습이라든지 좋긴한데 근데 지금 선생님 복습을 좀 해오라 하는데 안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치 자꾸 이제 아! 바쁜가봐 지조가 바쁜 거 할 일이 많은가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학교에 따라서 영어 오고 학교에 따라서 영어 오고 오빠만 따르면 7시 자세 그다음에 씻고 씻고 밥 먹고 학교 숙제하고 학교 나왔는데 9시 정도만 그렇기 듣고 재밌어서 그런 거도 있구나 근데 영어도 좀... 근데 오빠는 일찍 got in the morning 치고 준비하기로 했을 때っぱ여 와가지고 응응 어 할 때도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좋은가 그니까 지조가 일부러 안 하는건 아니고 제가 할 일이 많고 바빴다는거 선생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또 그 너의 영어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치? 조금 더 네가 이제 쓰기 실력이라든지 또 문장을 말하기 실력이라든지 또 이제 네가 선생님이 너한테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 패드 공부할 때 좀 집중을 해서 딱 쓰면 좋겠는데 틀리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할 때 좀 더 집중을 하는 어떤 거 버넛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거쳐서 됐잖아요. 근데 거친 게 거의 다 거친 게 다 거의 다 거쳤는데 모르는데 모르는데 별비를 찾았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돼.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그렇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류관 학년도 점점 올라가니까 조금 더 딱 할 때 조금 더 연날보다 많이 집중해. 할 때 딱 집중해서 하는 거. 여기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진효가 4 하기로 했고요. 일단 문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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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에 하나 남았어. 지효이. 왜. 아 맞네. 했는데. 네. 네.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고사. 와서 해석하셨고요. 오케이. 문장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뭐. 단어 문장카드 왜 다 아냐 그러는데. 저. G 레벨부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스케이트보드 차한테 정말 빠져있어. 그래서 난 정말 푹 빠져있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힌트 보기 누구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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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lly into I'm really into I'm really into really my bike 음 발음은 riding이야 riding my bike 오케이 그래 전체적으로 뭐였더라 네? 전체적으로 뭐였더라 I'm really really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I'm really into I'm really into I'm really into riding my bike 오케이 서현이 어 안녕히 가세요 어... 서현이 1대1 밀린거 선생님 2번 써놓을게 다음번에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일단 패드 다했지? 응 아 패드 이제 하는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패드부터 하세요 I'm really into riding my bike 난 계속해서 나는 독서에 정말 푹 빠져있어 I'm really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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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books I'm really into reading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나는 수영에 정말 빠져있어 I'm really into I'm really into swimming I'm really into 오케이 그니까 무슨 패턴이라고 하는거에요 I'm really into 뒤에다가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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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야돼 아니지 요쪽에 혹시 그것은 위험하지 않니? 라고 묻고싶으면 Isn't it? Isn't it? Isn't it? Isn't it? Isn't it? Isn't it? 소리 들어볼까요? Isn't it dangerous? 뭐라고요? Is it dangerous? 왜 이렇게까지 종립정돈을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위험하지 않니? 라고 묻고싶으면 뭐라고 한다 Isn't it dangerous? 자자자 진효야 여기만 봐 내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는건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지 말구요 여기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니? 가 뭐다?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그 다음에 어 이번에 그곳은 무섭지 않니? Is it... Not crazy? Scary Isn't it scary? 뭐라고요? Isn't it scary? scary 그 다음에 E 소리 E나 I나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단계로우스 어? 잠깐만 Dangerous 단계로우스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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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y Scary Isn't it scar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아름답지 않니? 네 그것은 아름답지 않니? 그것은 아름답지 않니? 아... Isn't it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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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것은 놀랍지 않니? 응? 이것은 놀랍지 않니? 이거 놀랍지 않니? Isn't it? Isn't it... Isn't it... 놀랍지 않니? 생각 안에서 온다 그렇지 그렇지 안 떠올라 다음 듣고 반복합시다 Is it surprising? 이거 뭐라고요? Surprising? 어... Is it surprising? Sur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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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지 이 두시야 골래 Surprising 놀랍지 Surprising 놀라운 Isn't it surprising? Isn't it surprising? Isn't it surprising? 그 다음에 또 나는 이제 다른 다음 패턴 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그... Take photos 그렇지 이번 패턴은 I like to 패턴이야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뒤에다가 하다 씨를 집어넣어요 원래 그래요 I like to 뒤에 하다 씨를 집어넣어서 뭐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드는 패턴이야 I like to take photos 그 다음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듣는 것 To To 이래? To Listen to music To Listen to music To Listen to music To Listen to music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지진이 나면 밑으로 숨는데 그런 일이 아니면 여기만 보고 있어 오케이 지니어가 뒤돌아 볼 수 있는 조건은 뭐? 뒤에 호랑이 사자 공룡이 나타나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럼 지진이 지진이라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딱 집중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음악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뭐라구요?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또 뭘 좋아한다 그러겠네요 I like to I like to Computer games Play computer games 하다라는 말이 와요 Play computer games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농구하는게 좋아 어? 어? 근데 미국 영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이 좀 다른데 영국식 발음은 컴퓨터에요 컴퓨터 우리는 미국식을 좀 더 따라하는 편이에요 컴퓨터 컴퓨터 오케이 트 발음을 르 발음으로 그러면 쉽게 발음하려고 트는 좀 힘드니까 쉽게 르 이렇게 바꿔보는다 원래는 워터인데 워터 이러구요 워터 영국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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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